정말 나를 이용한 걸까? 뺏기기 싫으니까 뺏길 수 없으니까 나는 너 이해해 후죽하면 그랬겠냐 이 형은 윤송이 씨요? 그래도 이건 안 되겠죠? 저기 어머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? 한 장 더 줘요? 재준우한테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 내가 자존심 상해져 언제든 얘기해줘 내가 잘못한 거 고칠게 수학여행이 돌아왔어요! 수학여행 재미있게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뭔가 준비해보면 어떨까? 시간 아까운 사람은 말로 우리 수학여행 이벤트 같이 하면 안 돼? 내 소원 들어주면 너가 나를 참 많이 좋아했구나 수빈아 수빈아